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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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르르르 ASMR 입니다! 오늘의 먹방은 안녕하세요! 제아르르르 ASMR 보이케니 치킨을 먹고싶은데 닭다리로 가져다주세요! 닭다리! 감사합니다! 예예예예예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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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ych더니 면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물을 넣어주세요 스파이시! 불게노치킨, 키에바사소시지, 체다치즈소스 찍어서 먹방! 자 바로 썸네일! 됐어! 자 바로 먹읍시다! 아 헬로우! 맛있다! 진짜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쫄깃쫄깃 쫄깃쫄깃 연어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콜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다음은 또 봐요. 안녕